아 누구시라고 남산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들 정체가 뭐야 대지진이 있던 날 살아남은 예의라는 의사 제가 살아남게 해드릴게요 바깥엔 야망인들로 가득하잖니 우리의 희망은 양기수 박사님이죠 침입자분들께도 알려드립니다 살아서 나가고 싶다 1번 영영수장 파묻히 죽고 싶다 1번 야 정신 차려 이것도 사람 아니다 야 다 살아있냐 에어컨 에어컨 펜 takes 루루 펜 펜 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